다시 한번 패턴을 보겠습니다 형님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747은 이렇게 Z네요 747은 이렇게 745 이런 패턴입니다 44는 패턴이고 아 뭐 아 아 으 3개 나왔어 3개 나왔네 1 2 3 4 이 패턴이고 이 패턴이고 7238에서 742 패턴입니다 패턴 7238에서 737 패턴 패턴만 잘 봐도 되는데 지금 패턴 한번 봐볼게요 이쪽이 뒤쪽이면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뒤쪽 여기가 마이 없네 뒤에가 아 너무 아쉽다 비트 분석을 하셨네 비트 분석 여기가 마이 없네